사사기 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주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와께 거룩히 들이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이백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엠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료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엠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엠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우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엠의 레위인으로서 거료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이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왁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17장 말씀으로 레위지파 부흥의 주역인가 타락의 주범인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사사기의 서론에 이어서 본론까지의 내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본론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다뤘습니까? 사사기의 본론은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사사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보실 사사기의 결론에 대한 내용들은 동시에 비슷하게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것을 사사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에는 두 가지 큰,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면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다 봤는데요. 여러분, 사사들은 언제 등장합니까? 사사기에서 사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사들은 위기 때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샬로움 가운데 거할 때에는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가 등장했다라고 말하는 건 이스라엘이 큰 위기 가운데 빠져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이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물론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지만 사사들은 임시직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그런 시스템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땅으로 분배받아서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 지파들 사이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지파들 안에 들어가 살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왕이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아주 초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지파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결론이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바로 그 레위지파가 타락하였다.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라고 꼭 짚어서 지금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고 레위지파의 결론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17장과 18장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17장만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17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가 어머니의 은전을 훔칩니다. 약 천백세계를 훔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천백세계를 훔쳤는데 어머니는 그것이 아들이 훔쳤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 도둑놈을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하는 이야기를 그 아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들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을 두려워해서 어머니께 자백을 하고 그 천백세계를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천백세계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한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 천백세계를 가지고 여호와께 온전히 받쳐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걸 여호와께 받치겠다라고 해놓고 무슨 일을 하는지 보았더니 그걸 갖고 은장색을 찾아가서 은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어디다 두었는지를 보니까 그것을 자기 집에 신당이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당에 그걸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그 신당에는 애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리고는 거기에 보니까 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제사장이 누군지 보니까 미가의 아들이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봤을 때에는 마치 무슨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율법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주 피상적으로 봤을 때에는요. 그런데 실제로 안을 따져보기 시작하면 정말로 엉망진창인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는 당시의 모습을 지금 고발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미가를 한번 볼까요? 미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이건 10개명의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긴 것이고 뿐만 아니라 부모로 공경하라고 하는 것도 어긴 것이죠. 10개명의 2개명이 어겨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그것을 어겼다 할지라도 회귀한다고 한다면 절차를 따라서 했어야 했습니다. 먼저 훔친 것을 다시 돌려줄 때에는 5분의 1을 배상을 했어야 했습니다. 더해서 5분의 1을 배상해서 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도 기록되지 않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후에 제사장에게 따로 찾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의 절차는 지금 무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측면도 한번 봅시다. 어머니는 아들이 훔쳐갔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는데 여호와께 1100세계를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돌려드리는 과정에서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지 900세계를 떼놓고 200세계만 돌려드립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원조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드리겠다고 해놓고선 아쉬워서 뭐 적당히 일부만 드렸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드리긴 드렸는데 그렇게 드린 공값을 가지고 뭘 하는지를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은신상을 만들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신상 은으로 된 여호와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건 심각한 겁니다. 왜요? 이건 지금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그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죠.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지 부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집에 신당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바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원래는 이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중앙성소로 갔어야 됐습니다. 신로라는 곳에 중앙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져갔어야 됐다는 것이죠. 아니, 적어도 그곳으로 가져갔다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겁니다. 왜요? 거기에 갔으면 당장에 제사장들을 만났겠죠. 그리고선 호되게 아마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신들 지금 뭐하는 것이요? 이걸 가지고 여호와 신상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그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형태 가운데로 똑같은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금 은신상을 만들어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애봇도 있고 제사장 입는 옷이죠. 드라빔도 있습니다. 드라빔은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떤 수호신이라든지 혹은 점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어떤 작은 신들입니다. 그런 걸 갖다 두었고 거기다가 여호와 신상을 낳았다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완전히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당시에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왕이시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치 않고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뚜렷하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게시해 주신 그 게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고 모든 무속신앙의 모습들이고 무속신앙, 민속종교들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게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때 어떻게 되는 상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옳은 대로 하였다. 그로말미야마서 이들이 이렇게 타락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냥 자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아니 여기 레위지파들이 있잖아. 에브라임지파에도 분명히 레위지파들이 있었을 텐데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들은 왜 이 미가의 집을 가르치고 있지 않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브라임지파에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다른 레위인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레위인들이 어디서 왔나라고 보니까 7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렇게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미가 자신의 개인의 집에 미가가 개인신당에다가 그 은신상을 갖다 놓을 무렵에 유다지파 지역에 살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살아가야 되는 어떤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나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서 왔나냐 보니까 그러니까 베들렘, 유다지파의 베들렘이라는 곳에서 지금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선 이 미가가 그 레위인을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이, 레위인이요. 당신에게 내가 1년에 은 10세 개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옷도 매년 한 벌씩 주겠습니다. 당연히 먹고 지내는 거, 의식주 문제 이거 다 내가 해결을 해줄 테니까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 개인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위인이라면, 진짜 레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지금 형제님 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거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로게 그들을 깨우쳐줬어야 되겠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레위인은 미가의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고는 만족하면서 그 집에 제사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미가가 자기 집에 자기 아들은 에브라임지파였는데 그런데 그걸 어쨌든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이제 그 아들이 아니라 정식으로 레위인이 자기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어주니까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시겠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봅시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사사시대의 깊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된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종교 시스템의 붕괴에 있는데 바로 레위지파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요. 지금 이 에브라임지파의 미가의 집에 찾아온 이 레위인 이 사람은요. 지금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베들렘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렘은요. 유다지파의 성읍들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에게 떼어줬던 그 성읍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각 지파들이 각 땅을 분배받은 후에 각 지파들은 그들이 살던 땅 중에서 몇 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으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살면서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지파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성읍 중에서 몇 개를 떼어줬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베들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베들렘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다가 거기서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에브라임 지파까지 왔다. 에브라임 지파를 떠돌다가 미가를 만나게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유가 있었겠죠. 이 사람이 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베들렘에 왔는지 또 왜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지파까지 왔는지 이유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1년에 은 13개를 옷 한 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니까 만족하면서 그곳에 정착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결론은 뭡니까? 생계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레위지파가 움직이고 다녔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색이 결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문제,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첫 번째, 이 레위지파, 이 사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가 부른받은 땅을 떠난 것입니다. 애초에 유다지파에 본인이 어떤 성업에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들렘으로 옮겼을 때도 벌써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의로 자기가 자기 부른받은 땅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또 에브라인지파까지 왔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지파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백성들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본분들을 다하면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안정당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가 자기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레위지파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게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원인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레위인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입니까?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11조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레위지파들에게 11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율법에 무지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시작하자 점점 율법을 따르지 않게 된 것이죠. 11조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또 레위인들에게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마치 악순환과 같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떠납니다.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레위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레위지파가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없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겠죠. 그들이 다른 그런 호구지책들을 찾기 시작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쳐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더 율법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그 율법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더욱더 11조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가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레위지파도 타락하였고 백성들도 타락하였고 그것이 더 가속화하면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이 사사기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다시 한 번 오늘 말씀과 비춰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신학교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교회의 신학교를 마치고 있는 신학생들의 절반이 넘는 3분의 2 이상이 이중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학교를 졸업하는 신학생 7,80%가 나는 풀타임으로 주님 섬기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파트타임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지금 오늘날 한국의 신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온전히 다 그걸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 장점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들을 더 알면서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그로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고 가르치는 일들이 점점점 더 흐려지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들, 더 약해지고 있는 모습들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지금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사사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어찌되었든 이 레위지파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리 엉망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정말로 회귀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가가 자기에게 그런 제안을 해 주었을 때, 또 그렇게 해서 미가집을 들어가서 그 미가집의 신상 문을 그 집에 있는 신당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우상들을 보고 난 후에 그때 이 레위인이 보였어야 될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어야 되겠죠. 형제요, 회귀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주님 앞에 토리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귀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데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리 가였습니다. 그가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귀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레위인은 자기의 호구지책을 찾고 있습니다. 입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회귀시키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미가집을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그것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던 원인이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서 버틸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근본은 레위지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친다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우뚝 설 것이고 축복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해야 될 본분들을 다하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되었다. 그 타락의 주범이 바로 레위지파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역자들이라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부흥의 주역인가 타락의 주범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지파는 사역자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흔히 이야기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만 레위지파가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부른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서 그런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